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케 에미시키는 1892년 시가현 코가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시면 미소가 지어지는 미주를 만든다는 에미시키 주조는 양조알코올, 발효촉진제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에미시키 센세이션은 정비 비율 50% 줌마이다이긴조 클래스이며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어 프리미엄 가성비가 좋은 술이기도 합니다. 취향에 따라 5종의 센세이션을 골라 즐길 수 있는데요. 특유의 드라이함과 상쾌한 향을 담은 블랙 라벨입니다. 부드러운 맛과 경쾌한 결이 특징이며 에미시키의 오리지널리티를 즐기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신선함과 깨끗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화이트 라벨입니다. 프루티하고 디저트 와인과 같은 단맛이 특징이며 신맛이 적어 사케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풍성한 상큼함과 화사한 감귤류 향을 담은 레드 라벨입니다. 깨끗한 산과 깔끔한 마무리가 특징이며 튀김류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상큼한 맛과 향을 선호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상쾌한 단맛과 풋사과의 신선함을 즐길 수 있는 블루 라벨입니다. 과일을 먹는 듯한 프레시함과 화이트에 비해 진한 맛이 느껴지며 잔잔한 풋사과 향과 단맛을 선호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깨끗한 살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산이 담긴 골드 라벨입니다. 누룩부터 배압까지 계량을 가해 쫄깃한 산의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는 술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케로 특별한 날 마시는 술이나 식중주가 필요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벨이 가장 끌리나요? 에미시키 센세이션 시리즈 지금 오사케다에서 만나보세요.